요즘 조그마한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복사님 세월이 참 빠르지요? 너도 빠르냐?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벌써 2015년 12월에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달들이 다 중요하지만 12월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해를 잘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그 회고와 전망의 시간들을 갖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바쁨이나 연말의 분위기에 둥둥 떠밀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12월 첫 주에 마음 단속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내 삶을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살피는 나와 살펴지는 나를 어떻게 잘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피는 내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 자신의 삶이 제대로 살펴줄 수가 없고 또 새로운 삶의 전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아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스스로 자기를 자기가 진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병원에 가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핀다 내 삶을 점검한다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정확하게 붙들려 있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의 기자 다이슨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살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내려놓고 끼어 있는 그러한 영혼을 갖고 하나님 나를 당신이 살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테스트해 주셔서 내 뜻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혹은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바로 잡아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에 시간 속에서 쓰러져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고 건져 주시어서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축적되어지고 영원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고린도 전섭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끝매짐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네 가지 명령어가 13절에 중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그 다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되어라 Act Manly 그리고 강건하라 헬라로 크라타이오스테 영어로만은 Be Strong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오의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명령어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구절 자체를 지배할 뿐 아니라 오늘 그 이후에 모든 구절들을 다 끝까지 지배하는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깨어라 그리고 레이테 Watch라고 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리에 깨어 있을 때에 그 위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나 신용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 믿어주는 어떤 신념 신용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절대자 때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님의 2장 1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정말 미혹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생각을 믿고 내가 성경 속에서 가설로 창조해 놓은 인조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또 내가 해석해 놓은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그런 사람들 성령으로 정말 거룩하게 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무엇 위에 서야 됩니까 어떤 믿음 위에 서야 됩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찬복음 진리위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말에 우리의 생각들을 고요하게 좀 말씀을 펴고 거기에 좀 붙들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설교 초장부터 좋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연속적으로 진리에 깨어있고 그것을 믿고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남자답게 용감하고 그리고 강건한 건강한 삶 또 힘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면 되죠 오늘 법문은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이 너무 허약해요 너무 흔들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고전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설을 주신 거 아시죠 고급스러운 유머일수록 안 통한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문제가 정말 많아요 다 어린아이 같아요 수준이 자꾸 팔을 지어가지고 나눠 싸워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블로파, 예스파, 양파, 쪽파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까 그 사람에게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인 거예요 왜 사람에게 자꾸 얽매여서 허약하게 되는가 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진리에 그렇게 취약한가 왜 사람의 눈치만 보는가 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않는가 깨어라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좀 개파 초월하고 좀 사람 초월하고 좀 그런 데서 좀 넘어서서 남자답게 좀 강건한 신앙생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두둑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물난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시선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욕을 따라 사는 욕심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나게 그 거룩한 은혜들이 얼마나 큰데 이제는 좀 회개했으면 끊어버리고 진리위에 굳건히 서서 욕망을 좀 넘어서서 남자답게 좀 승리하는 그런 강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촉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조그만한 문제 가지고 티컥대컥하고 재정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서 사랑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우리 수준 높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우리들의 판단을 그들에게 의존하느냐 이 허약한 자들아 우리는 더 고급스러운 천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천상의 진리위에 확고히 서서 깨어나서 그런 문제로 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를 풀어낼 그런 파워가 없느냐 오늘날도 한국을 바라보면 교회가 세상 문제를 교회의 진리로 풀어내지 못하고 너무나 취약하고 허약하게 그 속에 함몰되어서 사람들이 뭔가 패가 갈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천당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또 혼나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더 위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왜 세상 판단 속에 스스로 우리를 그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하는 그 칼바퀴 속에서 우리가 끼어들어가가지고 산산소각이 나는 그런 비극과 아픔 속에 살아가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벌써부터 부활의 도를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뭐 살긴 뭘 살아 주님이 무슨 부활을 했어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사람들 마구 흔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부활의 확실한 도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훈과 어떤 논리위에 로직위에만 계속 서 있게 되니까 바울이 바로 16장 전 고린도서 16장 전장이 몇 장이죠 시시에서 대답 안 한다 이거죠 16장 전은 15장이죠 15장 무슨 장? 부활장 사도들이 다 부활하신 크리스도를 만났다 다 만났고 미천한 이 정도 다메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들은 내가 코페르리쿠스적으로 내 삶을 전환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했던 내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은 그 이유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만난 것뿐이었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일시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태중의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지 않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돌아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 왜 그렇게 허약해졌느냐 너희는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페이데이 썸데이가 있으니까 부활의 진리의 도유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왜 흔들려가지고 취약해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비겁해지고 연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도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내용이 혹시 비난으로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다 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반드시 생기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해자를 제거하고 상처 준 원인들을 제거하려고 자꾸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내가 앞장섰게 내가 짐 짓게 하면서 해결사로 나서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탑 바울은 그거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금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그 보금의 진리가 주는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잘 소화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 진리에 깨어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도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좀 이렇게 유동성이 강하고요 조금 이렇게 막 액티브한 그런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막 임했는데 그걸 가지고 조용없이 소리 없이 봉사하면 되는데 이제는 또 은사 가지고 키재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봉사하면서도 서로 하여튼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 신령한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항상 쫓아다니면서 눈을 흘리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참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미성숙의 가장 표상이 그겁니다 그런 걸로 서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린아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주신 선물을 선물되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은사장이라고 그러고 넘어가서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시다 뭡니까 사랑장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기네스토 이 말은 뭐냐면 행하라 기네스토 사랑으로 발생되게 하라 사랑의 원인이 되게 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은 뭐라고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또 합창단도 왔는데 잘 부르실 준비 있습니다 무반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여기까지만 알렐루야 나 정말 우리 이진복 집사님 박수 치는 건 정말 창세 이후에 처음 봤어요 설교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랑의 덕목들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이 사랑의 덕목들에 깨어있어요 오래참에 깨어있고 온유함에 깨어있고 정말 세포처럼 죽은 세포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로 내 속에서 이그는 것들이 사랑으로 꿈틀거려야 돼요 얼마나 바울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고린도 13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사랑 없이 하게 되면 잡소리에 불과하고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겨버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 몸을 구제를 하고 불사르게 정렬을 가지고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이 말씀에 화들짝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사랑 없이 하는 건 nothing이구나 nothing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은 함량 미달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은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여기 보게 되면 22절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하다 저주를 받으라고 하면 아마 지금 열이 충만하셔가지고 악이 충만하셔서 그냥 욕하고 나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랑을 일깨우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늘 일깨워져 있어야 되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는 사랑의 결정체죠 저를 믿는 자 받아들은 뭐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고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시들시들한 화분의 꽃을 그냥 놔두면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밖에 내서 화창한 햇살을 받게 하고 신선한 바람을 받게 해야만 그 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꽃이 피었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은 우리들이 당연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확대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이 사랑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 자체가 저주의죠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끝없는 수고와 끝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의 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예배소서에 성도들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바울은요 이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무난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성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너희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은 항상 사람들을 향한 자기 사랑을 일깨우고 있어요 그분의 아름답고 그분의 했던 것 그분의 좋았던 것 야 봐라 스테바나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지 않니 그 사람은 예수 믿을 때부터 성도들을 아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니 이걸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협력해야 된다 스테바나뿐만 아니라 보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웠다 그들은 항상 사랑으로 너희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었다 의식이 깨어있었다 그래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았니 너희도 의식이 깨어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삶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사랑에 늘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깨어있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좋은 것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문안을 시키고 있어요 서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서로 교제하라 그래서 바울의 서신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들먹이면서 그들의 한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를 주고 서로 문안하라 오늘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중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하는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서로 교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는 것 여러분 이 연말에 문안함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갈수록 제가 말레이시아에 28년 전에 와가지고 이 교회권에서 인터넷도 없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혼자 모든 걸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장고 끝에 악수든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깊이 혼자 생각하다가 결정하는 것이 엉뚱한 결정을 제가 봐도 엉뚱한 결정을 해가지고 화를 자초하고 말이죠 뭐 교회의 아픔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아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있다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아시아 한인교회 포럼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이죠 그것이 지금 벌써 8일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세계 네트워킹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들에서는 문안 여러분 IS 보세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말이죠 사람들 테러하고 죽이는 일에 말이죠 연결돼가지고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동호하고 있는데 보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서는 자녀로 영원히 같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정말 네트워킹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진짜 이번에 하노이 교회에서 정말 오셔가지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기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분들이 전문 합창단인가 돈 받고 어디서 하시는 분들인가 제가 라오스에 아버지 학교 가니까 아버지 학교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가서 간증하는데 아 자꾸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강의하고 그러는데 야 이 사람들이 사기꾼들이구나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갈취해가려고 가려고 온 작당들이다 절대 자기 돈 드리고 왜 이곳에 왔겠냐 저 사람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 아버지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라고 이 사람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절대 헌금 걷은 거 아닌데 지가 헌금하더라고 앞에서 간증하고 정말 이웃집에 평범한 가장들이고 직장인이고 사업가들이시고 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자 교우들하고 똑같으세요 똑같은 분들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말레이시아 분투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좀 서로 격려받아야 돼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놀라고 무난하고 좀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교제해서 우리가 서로 북돋아야지 왜 믿음 안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 아군들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집 밟고 죽여놓고 이렇게 합니까 대상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채워줘서 격려해서 좋은 점을 북돋아서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사람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에 깨어나야 돼요 무난함에 깨어나야 돼요 오늘 연말에 여러분 좀 서로서로 교회 안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조그만 일이라도 열심히 섬기는 이런 분들 잃어버리지 말고 가서 격려해 주시고 무난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활짝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가 오늘 얘기한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처음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바올뿐 아니라 베드로도 깨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졸면 비참해지고 죽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만에 가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계속 잠을 잔 것이 아니고 처잤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저는 늘 그 말씀이 저한테 가슴이 울리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연말에 마음이 둥둥 떠가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마음이 허망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어 기도하실 때 그 깨어있지 못함을 때문에 그렇게 큰소리 치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게 한 계집아이 앞에서 비참하게 망가지고 깨지고 대신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나중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훈을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뚫어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삼길자가 어떤 자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보게 되는 조는 자 완전히 잠자고 있는 인간 이거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까 나와있는 똑같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동일한 권한을 당한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곧 크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십니까 잠깐 권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여 아이고 베드로는 더 세게 썼네 믿음으로 굳게 섬으로 말면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아면 좀 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나가라 남자답게 강건한 삶으로 나가라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에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나가라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열대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12월에 왔다고 정신이 확 깨는 찬 바람이 없는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겨울 준비한다고 옷 꺼내고 김장김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탄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고 딱딱해지고 둔화여지게 되면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이 뭡니까 짐승을 잡는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그날이 영광으로 임하고 구원으로 임하고 승리로 임하고 은혜로 임하고 축복으로 임하는 삶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이 짐승을 잡는 덫과 같이 임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으로 인사하십시오 깨어라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너나 깨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2월의 문턱에서 생활의 염려와 분유함과 연말의 들뜸으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세월을 허비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의 진리로 깨어나 한해를 잘 점검하고 2016년을 축복으로 열어가는 12월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에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며 격려하며 세워지는 이 감각들이 살아나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깨어나서 드리는 모든 헌금들과 섬기며 수고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되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개하신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